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웬일이죠? 평화로운 태평이가 주먹질이라네 태평이는 냥냥포치밖에 안 되는데 냥냥! 냥냥! 설탕아! 저기다 빼! 대우랑, 저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팔 잡고 있어도 또 맞잖아요 테스트 큐! 여기 넘어지는 것까지 이제 넘어지면 프레임 아웃까지요 이렇게 해서 집 잔다 네 차 보내요 차 보내요 거기까지만 보내면 와 갈게요 쉽지 않아 또 입었어요 네 히트텍 이거 빨리 타는 게 돼 물렁물렁한 빨래판 빨래판이 느껴지는데 자 이차까지만 나와 세평 조금 앞대가부터 편한데부터 시동 걸어줘요 네네네 부릉부릉 세평이 필요 없어 널 죽여야 되니 내가 죽여야 되니 내가 죽여야 되니 Oh I I I I I I I I 그 여자 죽인거야. 으이씨. 컷 간장하고 안되세요. 모토 막히기까지. 아니 넘어지면 컷한다. 아니 넘어지면 컷한다. 내가 시선에서 밑으로 내려갔는데. 넘어지기 싫었죠. 괜찮은데 그거만 처음에. 그거만 처음에. 아 그 여자 죽인거야. 컷. 오케이 형. 오케이 형. 오케이 형. 네 괜찮아요 다?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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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.